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구민들을 위한 비대면 강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서 평생학습관 강좌부터 아트 토크 콘서트 명사 특강 인문학 강좌까지 이제는 온라인으로 시청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 낭만주의 아트 토크 콘서트가 강서구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콘서트는 낭만주의 미술의 흐름을 돌아보며 쇼팽, 베토벤의 작품 공연을 함께하는 미술과 음악을 융합한 인문학 강연입니다 12월 16일 오후 2시 이금희 아나운서 특강으로 행복을 채우는 우리들 사는 이야기가 강서구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올라온 사연을 직접 읽으며 대화하는 강의로 도서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 12월 9일부터 30일까지 영화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영화 인문학 교육도 진행됩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춤을 통해 강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다양한 영화를 감상하며 세상을 해석하는 영화 인문학 교육입니다 플라워 조명, 천연 화장품 만들기 등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을 위한 힐링 체험 프로그램과 매년 구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강서평생학습관의 인기 강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줌 어플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을 위해 온라인으로 설 Mortences 역 Dale병 29 사람으로 강조하 convers Precis js